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교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오늘날 돈이죠 그래서 중국 고전의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복이라는 것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오래 장수하고 또 재물이 부여하며 또 육체가 건강하고 또 그 마음이 덕을 좋아하고 베풀며 또 죽을 때 깨끗하고 고고하게 죽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다섯 가지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복인가 하나님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이 10편 1편 1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복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복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성공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 그런 복일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뭘 먹어야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은 영이오,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영혼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내가 40일을 금식기도 하면 되냐 그래서 39일을 금식기도 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주리신지라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을 때 40일 동안 배고프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배고픔의 빈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줄이셨지만 영혼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짐승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무조사에 의하면 예배자 중에 약 52%가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0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절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성경을 딱 덮고 집에 가시면 성경을 그냥 텔레비전이나 테이블에 딱 놓으시면 다음 예배 때까지 성경을 안 보는 분이 절반이라는 것 그래도 다행히 수요 예배나 금요철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며칠 만에 한번 보시겠죠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한 끼 먹고 일주일을 견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없는 사람이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제가 24살 때 군대에서 큰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얼마나 말씀을 읽기가 힘들었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즐겁게 읽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의 습관이 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낮은 소리로 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옛날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송두리째 암송하고 막 중얼거리며 다니죠 하늘 전 따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묵상하며 중얼거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과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의 사람은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옵입니다 유옵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환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인내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으로 그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그 역전의 비결을 유옵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밥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나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다윗이 얼마나 환란풍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환란풍파를 다 이겨냈죠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지른 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지른 밥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른 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현미밥을 현미밥을 해서 이렇게 먹는 때가 있었는데 현미밥은 꼬들꼬들하잖아요 그런데 꼬들꼬들한 현미밥을 50번, 60번 계속 씹으니까 단맛이 나더라고요 물론 치매의 작용으로 되는 것이지만 오래 씹으니까 쌀 밥만 먹어도 단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면 단단하고 뭔가 딱딱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면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므로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했어요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이 맛을 잃어버린 영향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삶의 말씀의 적용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궤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복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가론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점령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생각이 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빈틈 타고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생각만 복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볼 때 바른 길을 가요 자기 생각에 의로운 길을 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꼭 바른 길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사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는 바른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세고 다수면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대세면 이게 옳은 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여호수와 갈레비 10명의 정탐꾼이 가난한 땅을 악평했을 때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여호수와 갈레비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그딴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 손이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 무서워서 떠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이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육전을 보면 대저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보겠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겸손함은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찍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여요 누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낮춰버리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꿈을 해몽할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꿈을 장래일을 말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죠 사람의 특징이 없을 때는 겸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주시고 높여주시면 사우랑처럼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겸손하죠 왜? 어떻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 기도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중단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일천번째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뭘 말합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늘 기도하며 살죠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찍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추락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내려와야 돼요 그 새로운 정권에 따르는 사람들로 모든 게 싹 물갈이가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물갈이가 안 돼요 다니엘 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묵상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대세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의 지말이에요 말세의 지말은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극에 달한 시대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5년, 10년 사이에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로 가는가 정말 기막힐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사실 교회는 많지만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 국가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은 그 취임 선서를 할 때 왼손으로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기독교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불법한 책이니까 읽지 말라고 성경을 못 읽게 해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게 기독교 나라예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는가 이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동성애는 인권이다라는 식으로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럼 제가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세가 인권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태의연한 구닥다리 책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르다라고 말해야 돼요 반대로 이 세상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고 싶죠 왜? 거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브간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빨리 저러라고 위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요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유행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살면 그 사람은 자기 보기에 바른 길을 가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제를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 장기간의 고통 고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두 번 고문 받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고문 받는 것을 내 연약한 몸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역사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남미에 어디 가보면 뉴스에 나오죠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를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 제자에게 너 지금 공동묘지로 가서 10분 동안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해버려라 그래서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가서 막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욕하니까 뭐라고 하니? 아무 말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다시 또 무덤에 가서 10분 동안 그 사람들을 막 박수치면서 막 칭찬해 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박수치고 막 칭찬해 주고 왔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우쭐대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 막 우리를 칭찬해 주고 막 박수칠 때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면 그 사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막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고 뭐라고 비판할 때 내가 주눅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도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의 비난에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 청교도들이 왜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죠 그래서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골드러시, 금을 추구하다가 금도 못 얻고 하나님도 얻지 못해서 남미는 가난하게 살죠 우리가 세상을 구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덤으로 주어지죠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들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